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구요 시험을 조금 못 본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약한지를 알게 됐으니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구요 잘 본 친구들은 반드시 더 겸손해야 되고 내가 정말 알고 푸는 건지 내가 정말 내 실력이 맞는 건지 점검해야 되는 거구요 중요한 건 잘 본 친구들한테는 이 9월 모의고사는 결코 수능 난이도가 아니었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생각한다면 최근에 본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서는 가장 쉬운 난이도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구요 6월 모의고사가 비교해 봤을 때 쉬운 게 있었다면 일단은 독서 영역에서 입문결합형이 논중 지문이어서 6월에는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예술 지문으로 굉장히 쉬워지면서 우리 6문제짜리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독서 영역에서 가장 시간이 짧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특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의 문제가 길거나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은 이번 시험은 시간적인 압박이 좀 덜해서 쉬웠을 것이구요 그런 다음에 애매모호한 문장이 애매모호한 문제가 없었구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도 없었습니다 문학을 이야기한다면 6월보다도 좀 더 단순하고 쉽게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6월이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했는지 9월은 작정하고 쉽게 낸 것 같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수능은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 난이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등급이 한 수능에서 91 또는 90, 92 그 사이 정도 2등급이 87, 88 정도, 85 정도 라는 정도로 작년보다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학이 굉장히 쉬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이 어렵게 느껴진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저의 해설강의를 꼭 보면서 이 보기를 기준으로 그리고 선택지의 논리적 관계를 보는 것 중심으로 빠르게 공부 방식을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뜻풀이하거나 정리하거나 EBS를 암기하는 것으로는 수능나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아는 내용이 나와도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는 달라지고 조건을 읽어냈느냐의 문제입니다 문학은 절대 지식을 묻지 않습니다 독서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것들이 어려웠다면 내용이 깊지는 않았고 그나마 조금 과학기술진문에서 상대적 서술어들이 서로 연결지어 보는 것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영역은 반드시 독서하면서 핵심들을 요약 정리하는 능력을 연습을 키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이라든가 매달락의 첫 문장을 보면서 핵심을 예측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 우리는 수능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고요 이러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어 매체에서의 문법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해하되 각각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암기하지 마세요 기본 개념을 토대로 어떤 것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리고 기본 개념 플러스 주어진 조건들 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조건들에 주어진 사례들을 토대로 또 다른 사례를 내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그 힘을 키워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난이도는 시간에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다들 잘 봤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수능날은 좀 더 이거에 비해서 문학 같은 경우에도 아주 평이했기 때문에 좀 더 문학에서도 보기가 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고요 독서에서도 지문의 길이는 동일하더라도 지문의 구조가 깊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 지문의 구조의 깊이 구조 속의 구조 범주 속의 범주라는 그들의 비교 상관관계를 못 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꼭 요약 정리해서 그 정리된 핵심들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매달리는 순간 한 문장 한 문장에 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여러분 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면서 이번 9월 평가원 살짝 우리 기분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쉬워서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러나 이 점수에 취하면 안 되고요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곧 수능 난이도는 아니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 좀 더 깊이 있고 깊이 있는 걸로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